네 여기는 계약을 된 방입니다 계약이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도보 10분 오늘 제가 카메라를 안 가져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조금 방이 더 작아 보이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 계약이 됐고요 여기 건물 옆방도 오늘 이사를 나가서 고방 찍는 겸 겸사겸사해서 찍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신축급이고 3m40 여기 에어컨에서 저 벽까지가 3m20 여기서 이렇게가 3m40입니다 이거를 원래 1000에 45로 나왔어요 1000에 45로 나왔는데 500에 45로 얘기를 한번 타다가 더 좋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A급이죠 위치 적당하고 언덕 없고 신축급이고 한 3년 됐을 거예요 신축급의 넓이 아주 좋습니다 1000에 45로도 나쁘지 않은 집인데 그거보다 더 싸게 했기 때문에 훨씬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는 거의 지금 월말 지금 9월이죠 6개월만에 나온 것 같아요 6개월만에 방이 나왔는데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화장실, 창문 입구, 분리형이고 그리고 옵션은 다 입구 전자레인지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